이달부터는 장애인연금도 인상됐습니다. 65세 미만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장애인연금수급자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2만 1,630원 오른 42만 4,810원을 받게 된 겁니다. 지난 2010년 7월 시행된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뉩니다.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상실 등에 따라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데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정합니다. 올해 기초급여액은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3.6%를 반영해 월 최대 33만 4,810원이 됐습니다. 또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월 최대 부가급여는 9만원으로 11년 만에 1만원이 올랐습니다. 이에 따라 소득하위 70%의 중증장애인 중 65세 미만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장애인연금으로 한 달에 최대 42만 4,810원까지 받게 된 겁니다. 소득하위 70%를 정하는 기준액은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하는데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는 8만원 오른 130만원, 부부가구는 12만 8천원 오른 208만원입니다.